3일 전에 루카산 생일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건강검진을 하게 돼가지고 루카산이 그날 뭘 못 먹었어요 흰죽밖에 안 먹었지 우리 쩝쩝 박사 루카산께서 생일날에 맛있는 걸 못 먹었어 근데 그때 먹었던 흰죽이 엄청 맛있었지 하지만 그거 가지고 배부를 수 없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야죠 생일이었는데 맛있는 걸 먹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설날 당일로 골랐는데 그래도 홍대는 사람이 좀 있습니다 그죠? 응 평소에 비하면 적긴 한데 전혀 없지는 않아 있는 사람들 많네요 가족들도 많아 요즘 패션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 느낌 일본으로 따지면 어디? 글쎄? 간만에 나온 김에 홍대 산보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부터 보이는데 요즘 쇼미더머니 나인도 그렇고 방금도 여러명 봤는데 얼굴에 문신하는 사람이 좀 많네 아 그래? 거기 있잖아 막 여기 여기에다가도 막 그걸 보고 있자니 아 사람이 이렇게 꼰대가 되는구나 아 꼰대 꼰대 이해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 자식은 안 돼 되게 연대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가고 싶은 데는 다 닫았네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다 이런 거지 뭐 저희가 오늘 먹으려고 하는 메뉴 브리스킷 사실은 제 이상이 원래 옛날부터 먹고 싶다고 얘기했었던 메뉴지 아 근데 제대로 된 걸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 그렇지 딱 한 번 먹어본 게 그 방콕? 방콕에서 먹어본 건데 그거는 차갑게 식어 있어가지고 세 장 아니었어 아 진짜 약간 좀 기분 나쁠 뻔했어 소장님 거 보고 뭐 지금 가는 데는 되게 제대로 하는 데라고 하니까 응 응 응 정말 기대하고 있어요 응 고기의 예술이라고 불리우는 텍사스 브리스킷 집에서는 먹기 힘든 음식 집에서 하려면은 그릴부터 20 몇 만원짜리 사야 됩니다 브리스킷 고기가 이따만 하기 때문에 포스트코에서 팔긴 파는데 응 여기가 연희동이구만 연희동에 처음 와 봤습니다 아 처음이야? 그렇습니다 우구가 아직 크로스던데 아 그래? 응 좀 더 기다리지 뭐 앞에서 오늘 오픈 응 가자 와 우리가 저 손님이 아니네 또 있어 이건 런치네 런치 진저웨일 한국에서 진저웨일 마시는게 되게 오랜만인거 같아 종이인거 같아 오 오 오 응 그렇게 안다네 맛있다 오빠 스타일링 아닌가 보네 너무 생강이다 아하하하 아하하하 오 우와 음 음 크으 머스타드 씨로 만든 치킨이거든요 살짝 올려서 드셔보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아휴 색깔이 고구만 오이 흐흐 흐흐 머스타드 올리가 이렇게 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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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있어? 유학을 스탠포드가 아니라 텍사스 대학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맛이야 진짜 진짜? 너무 맛있어 오올 물 흐흐흐 야 우리 방콕에서 뭐 먹은 거냐? 아 진짜? 전혀 달라? 한 장 가져가겠어 어떡하지? 어떻게 가져가 이거? 잘 흐흑 흑 흑 고기가 너무 연해 응 그럴 거 같아 응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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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무 맛있어 미국인들 고기를 이렇게 먹고 있었구나 이야 제 핸드슨아 이렇게 연한 고기를 먹어본 적 없어 그렇지 않아? 오 솔직히 아 너무 먹자마자 너무 행복감이 그냥 입안에 쫘악 터지는데 소스를 발라볼까? 진실의 미간이 나왔다 여기는 3단계다 맛있어 제이선가 나이차 세상에 뭐가 이렇게 맛있지? 자 맥주도 한 모금 아니 그렇게 맥주 마시고 싶지가 않아 아 그래? 고기맛을? 고기맛이 날라가잖아 자주 올 것 같아 이렇게 올해 얼마 안 지나긴 했지만 올해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샌드위치나 버거에 이런 고위가 들어가면 약간 안 잘릴 때가 있잖아 그런 걱정이 없어 녹는다 녹아 아 슬프다 이제 없어졌어 짱 여러분 꼭 오십시오 좀 비싸고 양이 좀 적긴 한데 이 맛을 느끼기에 충분히 다시 지불할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 녹아쌍이 생일때 흰죽 말고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연히 케익도 못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케익 먹으러 갑니다 케익 케익 우리가 항상 자주 가던 거기 거기죠 사람 좀 있는데 마사카 몬블랑이다 밥ぶ próxima 일단 마사카 응 그럼 노래나 불러줄게 일본어로 불러줘? 어? 단조비 오메데토 단조비 오메데토 아이시떼 루루카상 단조비 오메데토 와 불어 코로나 시대 때는 이렇게 해야지 목에 몽불랑이라니 오늘 혀가 호강하네